어떤 이유로 제로카를 선택하셨나요? 사실 차를 잠깐씩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제로카가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. 필요할 때는 타고 안 탈 때는 쉐어링으로 할인받으니까요. 평일에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거든요. 그런데 주말만큼은 내 차로 편하게 드라이브하고 싶었어요. 평일 출퇴근용으로만 차가 필요해서 차를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요. 제로카를 안 탈 때 쉐어링을 할 수 있어서 선택하게 됐죠. 어떨 때 쉐어링하세요? 장보거나 잠깐잠깐 아이들 데리러 갈 때 빼고는 항상 쉐어링해요. 주말에는 제가 쓰고요. 평일에는 쭉 쉐어링해놔요. 어차피 출근하면 차 안 쓰잖아요. 평일에는 제가 쓰니까 주로 주말에 쉐어링을 해놔요. 주말에 더 잘 되더라고요. 한 달에 얼마 정도 할인받으세요? 애들 학원비 정도는 할인받는 것 같아요. 평균 21만 원 정도예요. 한 20만 원 정도? 많을 땐 월 이용료의 절반 정도 할인받는 것 같아요. 쉐어링하면서 즐거웠던 순간은? 제로카가 있어서 편하다는 옆동 주민의 얘기를 들었을 때? 다음 사람 줄지 말라고 껌을 두고 가신 게 기억이 나요. 소친과 한 줄 댓글로 소통을 하는데 유용하게 잘 썼다, 고맙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면 뿌듯하더라고요. 이제 막 제로카 파트너가 된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? 차량 관리도 알아서 해주니까 마음이 편해요. 불편한 점 있으시면 꼭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. 차를 갖고 싶은데 초기 비용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제로카 추천드립니다. 결국 내 차니까 차를 관리해야 되는 부담은 존재해요. 그렇지만 저처럼 차를 사용하는 패턴이 일정하신 분들께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할인을 받으면서 내 차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. 쉐어링 할수록 제로에 가까워진다. 차를 갖는 새로운 방법. 제로카 쉐어링